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워낙 뉴스에서 영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나와가지고 많이 연락 오시고 걱정해주시는데요. 저는 일단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게 있구요. 걱정 너무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 지금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인데 답답하시겠지만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연말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크리스마스 트릭맨 샀고 장식만 사러 왔어요. 맞아. 가보자. 둘로이스로 왔어요. 구경 한번 가볼게요. 이거 이런 것도 예쁘다. 그렇게 흰색으로 해놓으니까 예쁘네. 나는 약간 골드톤으로 하고 싶어요. 골드톤으로 하고 싶어? 응. 한번 구경해보자. 오빠 해리포터 부엌이 있어. 어디? 오, 진짜네. 헤드위그 있네. 귀여워. 근데 집에 있으면 징그러울 것 같은데? 귀여워. 귀여운데? 귀여워? 응. 어, 이거 오빠 닮은 것 같아. 응. 녹코멘트 하겠습니다. 응. 우리 집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보겠어요? 바구니에 담고 가자. 영국 이런 거 하나 할까? 영국 그런 거? 그런 것도 예쁘지? 잘 맛있겠다. 뭐 할까? 오빠 널 하고 싶은 거 골라봐. 발레리나도 있어. 어, 발레리나 하나 하자. 아, 저 고슴도치 왜 이렇게 귀여워? 딱 오빠 같아. 유니콘 하네. 어, 유니콘도 이쁘네. 유니콘도 이쁘네. 거기에 있어. 아, 우리 별 사야돼. 별? 꼭대기 해둘까? 꼭대기. 어, 맞아. 꼭대기 해둘까? 왜 이렇게 해둘까? 왜 이렇게 해둘까? 저희 이 트리 사가지고 장식이랑 사서 왔어요, 집에. 이제... 트리 근데 설치하는데 힘들었어. 트리 설치하는데 너무 힘들어. 여기 영국은 그냥 그냥 진짜 나무 트리로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살까 했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그걸로 사자. 맞아. 이게 너무 힘들다. 이번에는 저희 첫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기도 하고 안 해봐서 이런 걸 맞아. 그리고 올겨울은 또 집에만 많이 있을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트리 꼭 해야 해. 맞아. 일단 1차로 이렇게 나무를 폈어요. 폈습니다. 신기해. 일단 한 번 달아볼까? 일단 한 두 개 세팅 한 번 해봐. 한 두 개. 근데 그 철사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봤을 때 봐봐. 이렇게 봐.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 오, 그러네? 그렇지? 난 이런 걸 좀 잘한다고. 나도 해봤어. 나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장식하는 거 처음이거든. 나 되게 촌스러워. 촌스럽네? 그러게.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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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조금만 해도 이게 달라지네. 그냥 일단 내 느낌대로 해볼게. 아, 얘가 무거우니까 처지는구나. 무거우니까 처지는구나. 안 돼. 안 돼. Chicago 지금 지금 사랑했다. 깨졌어? 아니, 뚜껑이 없어졌어. 뚜껑이 없어졌어? 괜찮아. 걔네들 많으니까. 아, 뚜껑이 여기 달려있네. 그게 빠져버렸네. 빠졌대요. 일단 흰색이 골드랑 화이트로 먼저 꾸민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귀여운 애들 산 거를 꾸미자 일단은 그러면 흰색을 잔잔바리로 깔 거야? 어 잔잔바리로 깔 거야 그럼 일단 잔잔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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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 거는 잔잔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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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겨우겨우 하나 찾은 거죠? 꼬르카기 인형에 나오는 병정이요 병정이에요 병정이요 병정 병정은 좀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그룹은 이쪽이야? 얘는 3위권 3위권 오 맞아 유니콘 한번 보여주세요 유니콘 내가 사고 싶어서 샀어 유니콘이랑 포즈 한번 사자 유니콘이랑 무슨 포즈 유니콘이랑 무슨 포즈 유니콘이랑 같이 사진 찍듯이 포즈 적는 포즈 나는 맨날 사람이라 포즈 잡는 거 좋아해 아 무슨 포즈 아 자꾸 여러분 포즈 잡으러 올 거예요 포즈 우유 재밌네 이거 우유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사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네 유니콘까지는 해놔 유니콘은 5월달까지 유니콘까지 우와 완전 이뻐지고 있어 그래? 아 얘 자꾸 왜 뒤집어지나? 아저씨 정신 차려야 해 아저씨 조금 한잔 하셨나 본데? 어 요즘에 연말이라 연말이라? 연말이라 한잔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뭐하여 집에서 한잔 하셨나 봐 야 뭐지? 아하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오빠를 닮아서 샀지 우리가 유니콘은 자기, 고슴도치는 나와 야 내가 또 물어볼게 아니야 귀엽잖아 귀여운 고슴도치 털이 뽀송뽀송 있어 뚱뚱 뚱뚱 그먼 얘는 얘는 어디다 놓지? 여기 앉아있어 괜찮아? 응 여기는 제자리입니다 보여주세요 보소 왕관이 왕관이 보소 썼어? 응 얘를 아 근데 걔가 이렇게 일상에 물줄 알게 이쁘다 그래? 진짜? 신났어요 다 보여주세요 은방울 잠이에요 은방울? 은방울 잠에 옛날사람이에요 어디다 놓을까? 여기? 어디다 놓을까? 하나 더 있어 또 예림이야 아 이거 예림이라니 짠 천사야 천사 천사인가 요정인가요 뭔가? 요정 요정이야? 같이 보여줘 나? 나? 아니요 하하 뭐하는거에요? 따라있어 왕관이 이쁘 보이지? 원래 보통은 별이긴 한데 자 이제 우리 장식은 다 됐어 맞아 이제 불도 조금 꺼놔서 이제 추가로 라이팅한 거를 한번 불을 켜주세요 네 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안 켜지는데요? 안 켜져요? 다시 하나 둘 셋 퉁 안 켜지는데 여기 건전지 넣었어? 아 그럼 이렇게 쓴건데 엔지 삑 반짝반짝 하는거 하고싶어 요게 4번인가? 오오 오 됐다 그리고 밝기도 않고 반짝반짝 해 줬어? 오 반짝반짝 해 줬어? 예쁘다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트리 완성 완성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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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 adia 감사합니다.